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당국이 실패한 로켓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국내에는 공개하지 않고 대외 전문 매체를 통해서만 했는데 북한이 이번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엘셈이 네 번째 시험 발사에서도 성공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이령이 발사되는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발사체 상단부는 몸체보다 직경이 두꺼운 뭉툭한 형태로 몸체가 탄두부보다 굵은 미사일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발사체 화염은 최소 두 줄기가 식별돼 여러 엔진을 결합한 형태이며 발사장소는 기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조성한 새 발사장으로 파악됩니다. 전문가들은 천리마 이령이 위성 탑재부가 강조된 형태를 주목했습니다. 300km짜리 위성을 쏘기 위해서는 위성 탑재부가 너무 크죠. 그걸 봐서는 북한이 지금 만리경 1호만을 위해서 개발한 건 아니고 만리경 2호 같은 경우는 만리경 이령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초소위성이 아니라 좀 더 큰 위성을 발사를 염두에 두고 천리마 우주발사체를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이 발사 실패를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는 공개하지 않고 대외 매체에 신속하게 밝힌 데 이어 역시 대외 매체를 통해 실패한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회에 출석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위성 능력은 한국의 위성과 비교해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해상도 1m 정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도 1m는 가로 세로 1m의 물체가 위성 사진에서 한 점으로 나타납니다. 또 전날 공개한 잔해물 외에 낙하 해역에서 발사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되는 약 15m 길이의 물체를 확인하고 인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먼 거리에서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엘셈이 네 번째 시험 발사에서도 성공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엘셈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할 때 고도 50에서 60km에서 요격하는 상층 방어체계에 속하는 무기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정밀추적기, 시커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는 국내 기술로 개발됐는데 이런 성능을 가진 유사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북한이 우주발사체로 주장하는 발사체를 다시 발사하는 것에 대비해 미한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오스틴 장관은 일일 도쿄에서 하마다 방위상과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위성발사를 규탄하면서 미한일 3국의 경계와 감시활동 강화 인식을 공유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성발사는 지속적인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미국 본토와 동맹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다 방위상은 북한이 한층 더한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미일, 미한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도발 행위에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한국, 호주와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본인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추가 대북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젠킨스 차관은 이를 서울 아메리칸 센터 코리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추가 대북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의 이번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추가 대북 제재가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젠킨스 차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실질적인 추가 제재가 가능할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과 뭔가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위배라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선원들과 국제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국제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긴급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운송안전에 심각한 공동도전에 직면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 등 다른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회원국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진전 상황을 보고할 것을 IMO 사무총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의 웹사이트에 최근 화물 취급 페이지가 신설돼 고려항공의 운항 재개 여부가 주목됩니다. 고려항공의 인터넷 웹사이트 첫 화면에는 취향지와 예약 방법을 알려주는 항로 안내 등 3개의 큰 메뉴가 있었는데 최근 화물을 제목으로 한 메뉴가 추가됐습니다. 또 영문 페이지에는 화물을 의미하는 카고가 표기돼 있으며 첫 화면에는 화물 또는 카고를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고 가입 페이지에는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면허코드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발급한 여행사나 대리점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웹사이트 개편은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여객과 화물 운송을 전면 중단했던 고려항공이 화물 운송 재개를 준비하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